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소감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비지원,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편성 비율이 소폭 감소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과 신규사업,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에 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의원들은 예산정책 개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적인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며 중복되는 행사나 사업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살핀 후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노후생활지원 강화, 장애인 누림통장 등에 대한 예산안을 증액 편성에 보고했습니다. 경기도의원들은 작년보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조정과 함께 31개 시군의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 성인지 예산 확보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